안녕하세요. 예금과 적금을 할 때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을 알려주는 예금적금 금리 비교 정보를 카톡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카톡에서 그러한 정보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카톡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맨 아래에 보시면은 사람 아이콘이 있죠. 일 터치되어 있으면 친구입니다. 친구를 여기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을 터치를 하면요.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채팅을 지금 하는 아이콘이죠. 채팅과 오픈 채팅을 하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이 아이콘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뷰입니다. 뷰. 여기에서 이것을 터치하면 저 위에 보면 뷰라고 써놨죠. 마이뷰 발견 카카오 tv 뭐 코로나 코로나에 대한 이런 정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밀면은 여러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잔여 백신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것은 이걸 터치하면은 이걸 터치하겠어요. 터치하면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쇼핑이 나옵니다. 저 위에 상단에 보세요. 쇼핑이라고 써놨죠. 쇼핑이라고 써놨죠.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쭉 터치하면요. 더보기가 나와요. 저 위에 보세요.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페이란 카카오페이라는 것을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페이라고 있죠. 이것이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산. 자산을 터치합니다. 자산을 터치하면 여기에 이렇게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보시면 홈 자산 혜택 전체란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홈 자산 혜택 전체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를 터치합니다. 전체를 터치합니다. 전체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지금 여러가지 메뉴가 나와 있어요. 신규에서 만보기 동네 무료보험 자산관리 신용관리 공무조 알림이 통합내역이 있고 이걸 위로 살짝 올립니다. 위로 올리면요. 여기에 내차관리 예적금 금리 비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예적금 금리 비교가 여기 나왔습니다. 예금과 적금을 할 때 금리를 가장 높게 주는 은행이 쭉 나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적금 금리 비교. 이것을 터치하면은 12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12개월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3천만 원을 맡기면은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밑을 들어가 볼게요. 모든 정기예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정기예금 여기에서 옵션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우대금리 포함하느냐, 금리 전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요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면 여러 가지 옵션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2년 9월 7일로 업데이트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로 내려가면요. 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현재 상상인 저축원에서 기본 4.01%를 준다. 이게 최고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상인 저축원에서 기본 연 4.01% 여기 보시면은 예금 종류가 뱅뱅뱅 회전정기예금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 밑에 것도 보세요. 상상인 저축원에서 비대면 회전정기예금이다. 이렇게 해서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상상인 상상인 플러스도 있고 여기에서 상상인 저축은행도 있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은 같은 그룹인데 은행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이와 같이 차례대로 금리가 제일 높은 순서가 제일 위에 있고 차차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요. 이 모든 정기예금, 적금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거 지금 정기예금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봤드렸는데 정기예금이 선택되어 있고 적금을 하려면 적금을 터치하면 적금이 나옵니다. 제가 적금을 터치해 볼게요. 적금을 터치하면은 모든 적금에서 보세요. 적금에서 현재 웰컴제축은행이 최고 10%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최고 6.1%를 준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적금에서는. 그 다음 웰컴제축은행에서 웰컴제축은행에서 최고 6%를 준다. 그 위에 전북은행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상단에 여기에서 정기예금, 적금 그것을 선택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정기예금을 다시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은행에서 최고 금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터치하면 바로 그 은행 앱으로 간다든가 사이트로 간다든가 하면 필요할 건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상상인 저축은행으로 간다든가 혹은 앱을 설치해서 그 앱에서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 메뉴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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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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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